여러분 안녕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제 목소리가 완전 허스키로 변했어요 갑자기 여름이 훅 하고 와 찾아갔어요 독일어 학원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었거든요 그 영상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재밌어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이쁘게 잘 안 되는거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 너무 웃겨요 아이스크림 혹시 지금 저와 함께 걷고 계신 분 계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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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, , , , ,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